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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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소떡소떡같은거 시킬걸 매운맛 소떡소떡같은거 시킬걸 매운맛 여러분 저 이거 국회 티라미슐 찹쌀떡 되어왔는데 얘가 좀 터져버려가지고 두개라서 30초 돌리면 될줄 알았는데 한개는 멀쩡한데 한개는 터져버렸어요 커피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저번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여기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있고 가운데 커피 시럽이거든요 크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살짝 터지면서 녹아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크림치즈가 다 녹았다 크림치즈가 다 녹았다 음 녹은게 더 맛있네 녹은게 더 맛있네 녹은게 더 맛있더라 여러분 제가 이거 꾸벅식을 사놔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놨었거든요 냉동실에 얼려놨었거든요 냉동실에 얼린게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음 음 음 음 음 음 으 더 빠삭빠삭하고 으 초코코팅이 뭔가 아그작 씹히는 느낌 London 스페인 이거는 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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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맛있긴 한데 아까 단거 먹고 또 단거 먹으니까 입이 진짜 달아요 잘 먹었습니다 고춧가루 당근을 베이컨 1T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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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불 전용 사과 고춧가루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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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고춧가루 고추 설탕 고추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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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계란 소금 후추 후추 양파 후추 후추 국물이 bud을 넣어줍니다. 수제에 비빔밥을 넣어줍니다. 계란과 계란을 넣어줍니다. 간장와 계란을 넣어줍니다. 국물을 넣어줍니다. 후추에 끓여주세요. 고춧가루 꼼꼼 소금 잘 익었음 소금 단무지 소금 맛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저 드라이브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옆에 명랑 핫도그가 있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서 사왔습니다 이거는 맵구마 통오짜 핫도그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배고파서 물질은 그리워두기가 너무 드셔보입니다 물질은 그리워두기 물질은 그리워두기 부산을 사랑하는 그리워두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선물 받았었던 꽃인데 벌써 다 시들어버렸네요 튤립이 제일 빨리 지고 근데 이거 라논큘러스는 되게 오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필 것 같은데 다 시들어버렸네요 설탕 기름 썰기 소금 고춧가루 고추 소금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스파게티 설탕 양파 설탕 잘 익히믄 2ừng 다시 볶습니다 쌀가루 쌀가루 계란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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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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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살의 sobree 바이다를 타는 조금만 넣어주세요 계란에 소금을 넣고 후추 소금을 넣어주기 비벼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를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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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얇은 후추 순두부 반죽 소금 양파 소금 마늘 양파 양파 소금 겉에 부서고 계란을 넣어서, 이제 사과에 찍어먹는 다음은 수저분을 준비했어요.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썰기 후, 여러분 저 오늘 저녁으로는, 이거 오늘 아침에 만든 참치김밥이랑, 계란김밥이랑 그리고 이 미로식당 국물떡볶이 저번에 사놓고 안 먹었는데 이거 만들어 먹으려고요. 여러분 저 이거 다 끓였는데 당면을 딱 1인분만 삶았다고 생각했는데 꽤 많이 넣었네요. 당면이 불코 있어요. 여기 미로식당 떡볶이 처음 먹었는데 맛있어요. 좀 달달한 국물떡볶이? 그 학교 앞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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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떡인데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음. 음. 김치김밥 이게 엄청 맵지도 않고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교정기를 뺐어요 지금 유지장치를 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지금 뭐 먹고 있으니까 유지장치를 뺐는데 아무튼간 이교정기를 뺐는데 진짜 사람이 그 교정기 하나 빼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먹을 때마다 계속 이에 끼고 관리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빼니까 진짜 세상 시원해요 진짜 엄청 시원해요 진짜로 근데 유지장치를 또 끼는데 유지장치는 뺐다 꼈다 뺐다 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뭘 먹을 때는 빼야 되고 이제 안 먹고 있고 항상 끼고 있어야 되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간은 이렇게 유지장치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정장치보단 낫겠지? 이래가지고 했는데 하니까 그게 더 귀찮아 그러니까 과당 음료 그냥 아메리카노조차를 마실 때도 빼야 되니까 그래도 교정기를 빼니까 진짜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먹는 거에 뭔가 만족도가 올라간 느낌 진짜 맛있다 이번 계란김밥 이번 계란김밥 이게 계란김밥이 되게 심심한데 맛있어요 저는 참치김밥을 더 좋아했었는데 이제 이걸 만든 이유로는 계란김밥이 더 맛있어요 근데 확실히 김밥도 바로 싸면서 먹을 때 그때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그 고소하게 나는 참기름 냄새랑 갓 만들었을 때 김밥이 진짜 맛있어 참치김밥이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마런김밥이 잘 먹으면 안 된다고 너무 맛있고 문을 다 먹었을 때 만족스럽고 Other 식사 One 문을 다 먹었을 때 하나님과 3개 소vo사이 姐말를 Hod아 먼저 여기는 몇 개의 일요일까지? 그들이 거기에 오는 것만 있으므로 음~~ 음~~ 끝! 출근하게 색상 너무 맛있다.. 공룡이 좀 더 맛있을때 먹어야돼요 처음에 만나면 귀찮게 사왔어요 그리고 같이 먹어야겠어요 조금씩 많아졌어요 나는 이 방에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때 그리고 함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오늘도 먹으러 갈게요 먹으러 가득한 라면 아삭해요 아삭 아삭해요 아삭해요 어삭해요 아삭해요 아삭해요 감사합니다.